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 이슈를 깊이 있게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송문희이고요. 오늘 정치본색의 주제는 전대 끝나자마자 수사 본격화입니다. 함께 집중 토론해 주실 두 분은 이경 대변인 송국건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아마 불꽃이 찔 것 같네요. 저는 주제부터 전대 끝나자마자 수사 본격화가 아니고 공소시효 다가오니 수사 마무리 이렇게 잡고 싶어요. 올 것이 왔네요. 제목부터 변파적이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검찰 드디어 이재명 소환입니다. 당대표 된 지 나흘 만이고 정기국회 첫날 거대 야당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소환장이 날라들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치 얘기했던 훈훈한 분위기는 지금 사라지고 전쟁이다. 지금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검찰이 선전포고한 것이 아니냐. 이 당이 정말 무도한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격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니 공소시효 완료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이 올 것이 온 거 아니야. 수순대로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쟁이다. 정말 전쟁이 벌어질까요? 이경 대변인 먼저 한번. 우선은 이곳을 왜 전쟁이라고 듣는지 우리가 여기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백현동 용도 변경권입니다. 한마디로 백현동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에 대해서 뭔가 그 사익을 추기한 게 있다면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권은 뭐냐. 민주당의 그때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 대장동이라는 것이 항상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자. 그런데 국정감사를 아직 경기도지사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미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경기도지사직을 곧 내려놔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대장동권 이재명 후보는 아니야. 이건 내가 명백하게 명명백백 설명드릴 수 있어. 하면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대장동권에 대해서는 그때 국민 민심이 뭐야 이재명이 잘못한 것이 없네라는 민심으로 돌아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때 백현동 용도 변경 문제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현도 용도 변경을 할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대였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이거 용도 변경해야 된다. 아니면 직무유기죄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 것을 공무원들도 느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다 파다했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취재기자가 직접 설명한 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불러온 건 뭐냐. 이거 아니야. 내가 이재명이 그때 당시 나 이거 협박으로 느꼈어. 나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내용인 거고. 이것은 내용인 거고. 허위사실이야. 국회의결 지금 공소시효 말씀 주셨잖아요. 9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기국회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정기국회는 100일. 그런데 그 정기국회 때는 국회에서 불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 국회의결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결론은 지금은 소환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뻔히 알면서 지금 부른 것은 기소를 위한 것이다. 못 가는 거 아니고 아는 거니까 너희들 내가 소환했는데 불용했잖아. 그냥 우리 검사는 어쩔 수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어. 이런 배경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지금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네. 반박할 때를 좀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환장에 보면 대장동과 백현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본안하고 다른 겁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든가 백현동 그때 옹벽 아파트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자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거 때 선거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위 사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맺혔다. 그래서 선거법이거든요. 가령 대장동 같은 경우는 초과 이익 환수를 하는 데 대해서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두 번 그리고 김문기 고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모른다고 토론회 같은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문기 씨는 모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호주에 같이 출장 간 사진이 나중에 나왔고 그리고 또 백현동도 국토부에서 형질변경 압력이 있어서 이것은 직무욕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언론에 따르면 그것이 형질변경 때문에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다른 사안 때문에 보냈다고 이렇게 또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고발 사건입니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이 거짓말을 했다. 허위 사실 공포를 했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를 하다가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소환 안 하고 지금 정기국회 시작됐는데 하느냐. 지금까지는 대표 경선 때문에 경선을 하고 있는 후보를 소환을 하면 민주당에서 아주 상당히 반발을 하겠죠. 경선 때문에 지금 못해왔던 것이고 그전에는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출마했기 때문에 못했고 그전에는 대선했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러다가 9월 9일 공소시효가 다가오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그렇다고 지금 소환을 하는 것이 꼭 완전히 기소를 하겠다.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이까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마무리 선거법 수사를 9월 9일까지 해야 되니 임박해서 9월 6일 날 소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월 8일부터는 또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막바지에 몰려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소환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본회의에 출석해서 지금 전쟁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재명 대표가 문자, 핸드폰 보는 게 참 문제예요, 그죠? 보는데 거기에 지금 소환 통보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비서관의 문자가 또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정말 그러면 전쟁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의 방아쇠를 누가 당긴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 문자 노출에 대해서도 서랑설레하죠. 이거 의도적인 노출이냐 실수냐 이런 말이 있는데 만약에 의도적인 노출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노림수가 무엇인가? 아니면 실수라면 그러면 이거는 또 노림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오만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방아쇠를 누가 당긴 것 같나요? 우선은 그 문자를 누가 보냈느냐. 이재명의 보좌관이 보냈습니다. 이재명 의원실의 보좌관은 지금 우리가 대장동권도 백현동권도 이미 경찰과 검찰이 이걸 털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요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다 나왔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때 당시 시장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당시 후보였을 당시 나 이거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저도 열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면 본인이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이냐. 이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느낄 수 있다. 이거 허위사실이 아닌데 억지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대자마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요. 의원실에서는요. 전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문자를 고의적으로 노출할 의미, 의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런 문자가 이렇게 언론사 기자들 카메라가 상당히 좋구나라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왜냐. 보안필름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각도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보안필름이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안필름을 뗐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건 보도고요. 네. 보도에서 봤는데. 저는 확인이고요. 그전에는 보면 그냥 까맣게 나왔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찍으면. 그런데 어제는 이게 생명하게 나왔잖아요. 신문에 다 나왔는데.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의료적으로 노출했다고 보는 것이 근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노출할 때. 자리가 비슷합니다. 제일 뒷자리에요. 국회의석 보시면 앞에 초선들이 앉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단상에서 몸싸움 벌어지면 초선들 나가서 싸우라고. 앞에 초선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지도부는 뒤에 앉아요. 이재명 대표는 초선이지만 지도부니까 뒤에 앉아있거든요. 잘 보이는 자리. 그러면 뒤에 보면 바로 이 층이 기자실이에요. 본회의장 기자실입니다. 그러면 기자실 앞줄에 보면 카메라가 쫙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 특히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조나 안 조나 이런 것까지 막 보죠. 그런데 바로 뒤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카메라를 열었다. 이 핸드폰을 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자가 온 것이 오전 11시경인데 몇 분인데 이거 다시 보인 건 3시가 넘어졌거든요. 3시가 넘었다고 하면은 어느정도로 보였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 보대 보좌관이 김현지 보좌관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비서관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핵심 측근이죠. 측근인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 의사표수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팬덤 지지자들에게 자 지금 전쟁 첨포야. 전쟁 시작돼서 나를 도와줘야 돼. 이 메시지를 저는 보냈다고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자를 노출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그렇게 계속한다면 그 보좌관 너무 상당히 영악한데요. 제가 만약에 의원이라면은 아 전쟁 선포야. 예를 들어서 나의 보좌관이 스스로 전쟁 선포야. 지지자분들 저를 도와주. 우리 이재명을 도와주세요. 아니면 우리 이경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면은 상당히 좀 의원 입장에서는 괜찮은 보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정도의 그럴 정도의 정무 강박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가. 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그런 의미까지 의도까지 파악하고 이런 문자를 자 의원님 전쟁 선포입니다. 라는 것을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인가. 라는 의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지금 우리 선배님께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그 보좌관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경찰과 검찰이 물론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죠. 좋은 경찰도 있고 좋은 검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경찰과 검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국민대 출강했던 부분 마지막이 2016년도까지 16년도까지 출강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까지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경찰에서 결론 뭐라고 했습니까? 무혐의 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즘 경찰도 뭐 잘하잖아요.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뭐 부르든지 아니면 서면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대에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응했습니다. 서면 조사도 불응했어요. 그런데 경찰의 결론은 그냥 무혐의 이렇게 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줄리에 의혹을 했던 인터넷 언론사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이거 뭐 명예훼손이에요. 그런데 들어보셨어요? 명예훼손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 자택까지 압수수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갔냐? 양재택, 줄리 이런 관련된 영상의 원본을 영장에다 넣고 가져갔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선택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한 것을 정말로 영상, 원본에 뭐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일부의 경찰과 일부의 검찰이다. 거기서 피해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많이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재명 대표만 갖고 이렇게 그래? 지금 김건희 여사건도 너무 많은데 지금 말했듯이 거기는 제대로 손도 보지 않으면서 왜 이쪽만 그래? 라고 늘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또 거기 들어가면 할 얘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일단 이재명 대표의 소환 사건이고 또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건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되면 소환을 가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안 가고 버티느냐 어떤 그림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취할 행동인 것 같다고 한번 예측을 해보시겠다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소환에 불응하겠죠. 이것은 정치 보복이고 또 특히 야당 탄압이다. 야당 대표니까 탄압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검찰, 정치 검찰 벌써 검찰공화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이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 하니 검찰공화국 그 프레임을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러니 정치 보복을 하는데 그게 응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불응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사건들 대장동 물론 선거법 위반이지만 원래 사건 대장동, 백현동, 또 성남FC, 변호차비 대납 이것들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 한 것도 아니고 김오수 검찰총장 때 그때 수사를 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거고 지금 검찰에서 새로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 그것도 어떤 뭐 설립하는 과정이나 또 참여한 인원들이 거의 비슷해요 대장동과. 그래서 대장동의 선행판이다 해서 검찰이 이 위례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아침 조간에 쭉 정리해놓은 것이 보니까 한 10개가 되던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한 10개가 되던데 그것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건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선후보고 또 이렇게 대선후보였으니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한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봐주기 했기 때문에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부분을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는 거지 굳이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딱 찍어내서 한다. 이것은 그렇다면 새로 시작된 위례수사 같은 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떤 일을 조사할 때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람의 타깃을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검찰인데 정권에 따라서 저 때는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거야라고 서로 양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10개 정도의 혐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경 대변인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아직까지 미진하다라고 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양측의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럴수록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사건에서 큰 몫을 치렀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알았든 몰랐든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를 본 국민들이 대다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수사하면 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 아닌가 이걸 정치 공세로만 몰아가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검찰공화국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제가 바로 검찰공화국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검찰공화국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아까 송평론가께서는 검찰공화국이 프레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프레임이냐 아니면 실제로 지금 국정 운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아마 소랑절로 했을 겁니다. 검찰공화국인가요 지금? 이경 대변인?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만들었다라고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니죠.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언론에서도 이미 그렇게 다 얘기를 했었고 국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언론의 외부 언론사 외부에서 기고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이미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요즘에 뭐를 느꼈냐 지금 이번에 최근에 차관회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대 차관회의가 있었는데 기존의 6대 범죄보다 더 더 많이 확대한 것으로 검찰의 힘을 더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당초 6대 범죄에서 우리가 법으로 2대 범죄를 축소를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더 확대했는데 그것보다 더 후진한 후퇴가 되는 거예요. 6대 범죄보다 훨씬 더 검찰이 한다. 수사도 하고 우리나라는 기소 100% 검찰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소 독점주의.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경찰이 검찰이 수사가 영향력이 약해지고 경찰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론을 한번 보세요. 검찰은 수사 영역이 훨씬 더 확대가 되고 경찰국은 경찰국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이 구조만 봐도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라는 말에 우리는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감사원이 마치 감사원장이 최근에 국정운영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준다라는 형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이 지금 과거의 최재원 감사원장이었을 당시에 탈원전 관련해서 친환경 전환 에너지 로드맵에 대해서 1년 5개월 전에 이미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최재원 의원이 그때 당시 원장일 때 이거 문제 없어 라고 끝났는데 다시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정기감사 기간이 아니에요. 갑자기 타격 감사를 다 들어간 거죠. 이거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니까 자료 수집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고 대통령실이 있다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이 아니면 무엇인가. 라고 정보를 했네요. 그러니까 정치용으로 하면 검찰공화국인데 법률용으로 하면 법치국가가 되는 거죠. 검찰공화국이 아니고 법치국가. 그러니까 유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공정, 정의, 상식 여기에 맞춰서 하면 법치죠. 검찰이 그 수사를 법치국가로 만드는 것이 검찰 수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국민과 약속한 겁니다.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신접회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권은 바뀌었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첫째 언론 환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언론 환경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돼 있어요. 모든 언론 환경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대다수는 정권 교체를 희망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왜 윤석열을 지지하느냐를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60%, 70%일까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하면 정권 유지가 아니고 이재명의 추진력 기획 실행력 이런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오직 바란 것은 정권 교체고 그러면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느냐로 다시 들어가면 그것은 조국 사태나 아니면 반칙과 특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본인을 당선시켰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 시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해서 한번 수사를 벌여야 된다. 진상으로 밝혀야 된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재명 후보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법치국가다. 저는 거기에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영치국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경찰국 신설하고도 말씀드렸고 검사들의 수사 범위가 완전히 회복되고 더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뭘로 다 했어요? 대통령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영치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가 말로는 법치국가 그런데 정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영치국가처럼 한다. 이런 부분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지금 법치국가 맞아? 나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가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다. 이상하네? 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부터 최근에 나왔다는 것이 있었죠. 양평공지구 특혜 허가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양평군수가 내가 직접 허가 내줬는데 너무 어려웠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가 내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다 분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 곳이 누구냐? 비즈니스 사업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씨 그 일가 그 가족의 회사인 거예요. 오빠 둘 그리고 장모 또 김건희 씨가 같이 하는 회사가 한마디로 개발부담금도 다 봐주고 허가도 다 내주고 기한 만료가 됐는데도 다 해줬다. 이것을요 양평군수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수사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치국가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법치국가 하면 법치국가답게 법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자기가 구린 것부터가 먼저 캐고 당신네들 제도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해야지 국민들께서 옳구나 잘하는구나 바르구나 할 텐데 지금 구르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김건희 여사 주제의 특별판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얘기 안 하고 가셨으면 오늘 잠을 못 자지 않았겠나 이기영 대변인이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법치국가 얘기하면서 시행령 국가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은 있다는 부분은 있어요. 저도 귀담아 들어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하면서 사실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좀 밀어붙였던 측면이 있어서 저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검수원복이라고 하잖아요. 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이걸 하는데 사실 이제 기존에 검찰의 보완수사의 범위를 제한했던 취지가 뭐냐 그러니까 경찰이 송치했던 범죄랑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만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취지는 검찰이 그동안의 권력을 별건 수사나 이런 걸 하면서 남령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막자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시행용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꿔버리면서 검찰의 권력이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조금 더 확대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법치라는 측면에서는 그 상대가 누가 됐든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거든요.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좀 수십 년 동안 이야기가 되어왔던 것이고 너무 가도한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걸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죠. 그런데 하필 지금 문재인 정권 주변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영치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치국가도 그거 법치예요. 우리 법률구조가 헌법, 법령,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 법이거든요. 그런데 법령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법령으로 통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법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169석, 아주 압도적인 다수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었었어도. 그래서 찾아낸 것이 법령 밑에 그다음 하위 개념에 있는 명령을 가지고 시행령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완박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법을 바꿔보는 것이죠. 법을 바꿨는데 그 법을 바꾸면서 또 허점을 보였던 것이 있죠. 검찰 수사권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면서 부패, 경제 등 이렇게 했죠. 부패, 경제, 중 이랬으면 다른 데서 못 가져와요. 부패, 경제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등으로 바꿨어요. 그러니 시행령에서 시행령이 들어갈 수 있는 법령의 밑에 있는 시행령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법령에서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되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령으로 한 게 금수완박, 시행령으로 그거에 대해서 허점이 있다고 해서 고친 게 금수원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행령 얘기할 때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법의 위임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시행령 만능주의로 갈까 봐 지금 경고하는 목소리는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검사공화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왜 이번 대통령실에 한 20명 정도 밑에 사람들 개편한다. 인적 쇄신한다 하면서 사람 바꾸는 얘기나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치권에서 온 오공들만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만 속과냈지 그러면 검찰 출신의 핵관들 검핵관들은 인사 쇄신에서 그냥 물러나 제외된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거 검핵관 중심으로 대통령실 재편하는 거다. 또 이런 비판은 좀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오늘 도어수태평에서 그 질문이 나왔어요. 도어수태평에서 기자들이 그러면 윤핵관만 속과내고 검핵관은 이렇게 물으니까 가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에는 이번에는 지금은 검핵관 차례다. 윤핵관 정리를 하고 검핵관도 어떤 업무 역량에 대해서 지금 자술처로 받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들여다보는 건데 저는 검핵관이라는 이것도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 출신이 가 있는 자리가 대통령실에서 보면 총무, 그 다음에 인사, 또 부속실입니다. 그런데 총무, 인사, 부속실은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본인의 가신들을 다 거기다가 포진을 시켰어요. 가신들, 오래 일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중요한 자리니까. 네, 총무는 돈을 만지는 자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독서실 총무를 같이 했던 체도술 비서관을 청하자 총무비서관으로 했습니다.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일했던 김혜숙 김혜숙 변호사를 인사수석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사람들을 포진을 시켜야 되니까 알받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처럼 정치권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본인이 검사하면서 같이 일했던 수사관이나 아니면 검사나 아니면 검찰의 행정요원이나 이런 사람을 앉혀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공직기관 비서관이야 당연히 검사 출신들이 지금도 많이 했고 공직기관 비서관 외에 인사나 총무나 보석실 외에 검사 출신들이 가는 건 거의 없어요. 내 사람 믿을 만한 내 사람이 정치권에는 없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이 갈릴 것 같아요. 판단이 갈려겠어요. 사적 채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유능한 검사가 올 수도 있지만 기존의 어떤 검찰의 한계로 인해서 이분들이 과연 전국을 끌어나가는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하면서 윤동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불신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또 신윤회관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검핵관 얘기도 합니다만 신윤회관 그들은 누구인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의 초선재선 의원들을 신윤회관으로 지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좀 뭐랄까 젊고 막 세신하고 패기 있고 뭔가 당의 변화를 끌어나가는 걸 위해서 대통령이나 당의 쓴소리도 하고 이렇게 혁신을 이끌어갔던 이미지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예 없고 새롭게 윤심에 줄 서서 2024년 총선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있거든요. 이분들의 신윤회관 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신윤회관이라고 거론되는 초재선 의원들 그러니까 의총 있는 날 대통령이 SOS를 전화를 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했다는 얘기는 빼고 SOS 청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화는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아주 다수의 의원들이 전화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쳐내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3차 가처분을 열었었죠. 지금 전국의 개최 금지하고 비대회 구성 금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무엇이냐. 비대회 구성 금지가 안 된다.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다시 뒤집는 거예요. 또 우린 비상 상황인 거고 우린 비대회를 다시 구성하겠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전화 받은 초재선 의원들이 저는 이분들이 과거에 국민의힘의 소장파 일부 의원들처럼 그렇게 좋은 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줄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줄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옳은 선택을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신윤외관 말고도 또 검찰, 검핵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검핵관은 확실하다. 있을 수밖에 없지만 확실하다라는 것이 아무리 검핵관이어도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대통령실에 인사 문제가 다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사 문제가 인사 발령받은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냐 추천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냐 이것도 가려야 되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검증한 사람 인사 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검사들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사비서관이 있었고요. 공직기관 비서관이 있었고요. 한도군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인사검증 담당자들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인사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고자 했더니 검사들이네?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통과했던, 검증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아까 20명 정도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 한 80명 정도, 80명 정도를 자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80명 정도는 윤핵관들의 추천이 다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언론에서 보여줬을 때는 어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대통령실에 그러면 늘공을 포함해서 거의 200명 정도밖에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윤핵관, 여의도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거의 다 자른다는 소리거든요. 거리두기다. 지금 대통령은 거리두기다. 그리고 검찰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초재선, 나의 말을 잘 듣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새로운 당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구성도 좀 엿보여집니다. 윤핵관이 집어넣은 사람들을 좀 속아내고 윤핵관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까요? 그게 계기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도 어제 취재를 해서 어제 여기 정치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안회도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제가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의원의 참모보좌관을 하던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실의 이야기들을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 해당 의원의 참모들, 해당 의원의 참모들에 있는 단톡방에 대통령실에서 일정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로 그걸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일정 스파이죠. 스파이. 그러니까 그게 감찰에서 발각이 됐으니까 그거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대대적으로 지금 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는 김에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 검찰 출신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고 초재선 의원이 지금 한 70% 이상 됩니다. 국민의힘에. 물론 맥이 없죠. 기가 없죠. 그전에 남은정, 천신정 이런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 소장파들이 지도부하고 대립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강력한 지도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부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누구죠? 이준석인가요? 아니면 주호영인가요? 권성동인가요? 이게 당 안에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쨌든 잘 수습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심점이 왔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형 당원이지만 오늘도 도스태평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홍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당내에서 중지를 모아서 당내 국회의원대로 의견을 모아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 비대위에 갈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도 직무대행 갈 때도 그때부터 이준석이 징계를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권성동을 만나서도 그것은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물어서 해야 된다. 이것은 기조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이 그런 기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모아서 철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들이 그때 또 비대위로 갈 때도 연판장을 돌리고 그랬어요. 초선 의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정의장 초반이기 때문에 아주 극초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고 조금 전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무수석실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의원들에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그때 거래한 대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다음 주제는 협치 난망 전쟁 돌입입니다. 그러면 양쪽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초재선 의원들이 당에 구심점이 없는 이런 중구난방의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힘을 모아갈 수밖에 없다. 대오를 정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인다면 민주당 입장은 제가 늘 쓰는 말이 민주당과 국힘이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지금 약간 좀 불안한 정부 운영이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귀해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그러면 당대표를 또 수호하면서 민주당의 똘똘 진열을 대비해서 또 뭉칠 것인가. 이 두 진영 간에 어떤 양상에 지금 싸움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민생 돌봐라 이런 얘기 맨날 합니다만 별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이 양쪽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민주당 솔직히 전쟁하기 싫죠. 전쟁하기 싫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이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민생 얘기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가능하면 똑같이 우리가 전쟁 얘기하지 말고 민생 얘기하자. 그리고 176명입니다. 국회의원 상당히 많아요. 민주당에.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법 같은 것을 또 만들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많아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럼 민생 챙길 부분은 민생 챙길 수 있는 것이 거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상임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는 민생의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저희가 지명직까지 하면 7명이 될 텐데 그 지명직 최고위원 포함에서도 지명직은 또 지명직에 대한 지역을 대표한다면 지역대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석 최고위원도 수석 최고위원도 아마 당대표와 함께 민생을 챙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수회담 하자고 했잖아요. 하자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 영수회담이든 영수회담 하자고 하자마자 갑자기 소환을 하래요.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소환으로 지금 응답을 받았다. 무슨 영수회담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회담 하자고 했더니 검찰로 오라고 한다. 이런 반응이신데 영수회담 열릴 수 있을까요. 영수회담 하자고 한 건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거고 검찰은 뭐 검찰이 수사하다고 오라고 한 거죠. 지금 대통령과 그러면 검찰이 완전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윤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늘 두어 스태핑에서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다 보니 이런 형사기사를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다. 시문에서 보긴 봤는데 꼼꼼히 안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꼼꼼히 읽고 만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미루실 건지. 아니 그 기도는 분명히 나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진행자께서 저한테 아니 그러면 영수회담을 안 하면 명분이 뭘까 물어봤는데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거든요 사실. 그랬나요. 버벅거렸는데. 딱 그렇게 나왔죠 지금. 왜냐. 뭐냐 하면 영수회담이 아니고 하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러니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인 시절에 야당의 총재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겸 여당 총재와 이해창 야당 총재가 만나는 건 영수회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총재가 아니니까 대통령이 총재가 아닌데 그러면 국가운영의 최고 책임자와 야당의 최고 책임자가 만나는 것은 같은 겁이 아니죠. 여당의 최고 책임자가 와 야당의 최고 책임자가 만나면은 같은 겁이 되지만은.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히 저는 나왔다고 봐요. 하려면은 정의당까지 다 끼워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여자 대표들이 모여서 민생을 논의를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과 동급으로 지금 계속 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지지층들에게 어떤 호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사벌비스크에서도 대통령도 계속 각을 세우든지 아니면 회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좀 피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서야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야당이 거대 야당이라는 얘기가 말이 들을 정도고 야당의 대표가 우리가 지금 민생 현안을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 만나서 우리 같이 말을 합시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급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직접 만나야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이 안 맞아서 안 만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럼 대통령답게 만나서 야당의 대표를 대통령이 왜 이끌지 못합니까. 야당의 대표도 하나 이끌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5천만 명의 국민을 다 이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민생 현안을 챙기니라 꼼꼼히 신문을 못 읽었다. 뭘 안 했다. 이준석 당대표 그때 가처분 신청했고 그럴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마치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스킬은 아니었나 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대통령은 새벽에 언론도 보지 않는구나. 공부를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좀 공부 좀 하시고 신문도 좀 보시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전화해서 본인 말대로 이준석 내치는데 좀 힘을 실어달라 하시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민생을 챙기고 싶다면 정말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 좀 하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올드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조직의 우두머리끼리 만난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영수회담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만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그냥 여야 대표들과의 만남은 언제라도 하시라도 이루어지면 좋다. 다만 나를 수사하면서 우리가 협치하겠다고 만나자냐. 이런 반발에 대해서 국힘 쪽에서는 수사는 수사고 협치는 협치지. 그건 같이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사는 수사고 협치는 협치다. 오상호 비대위원장이 얼떨떨에 했다고 보는데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으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협치의 전제 조건이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면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영수회담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딱 두 사람만 만나면 그러면 협치를 한다. 그러니까 여당의 국정운영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으깨동무하고 나가. 그러면 이제 수사 안 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본인이 본인을 선택해준 국민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수회담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영수회담의 한자가 수령 이런 게 아닙니다. 영자는 옥깃 영자예요. 옥깃 영자고 숫자는 소매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매를 자주 만지고 옥깃을 자주 만지니까 과거에 여기서 여기에 좀 든든한 걸 대했거든요. 그런데 고관대작들은 여기다 금박을 했어요. 여기 금박을 하니까는 영수라는 것이 옥깃과 소매인데 그것이 마치 조직의 우두머리처럼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영수회담 정말 용어 자체도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영수회담의 기원까지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네요. 적폐청산 그리고 불의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욕한다면 그런 정치보복 수사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런 정치보복이든 아니든 이런 수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가 좀 제대로 훌륭 털고 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발현도 가져보거든요. 아주 짧게 1분 동안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거 정말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주당에다가 해주고 싶은 말 협치를 위해서. 국힘에다가 협치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정치와 사법을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분리해라. 정치와 사법을 분리를 해서 그렇게 떳떳하면 가서 조언조차도 받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윤석열 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것이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소환을 하고 야당 대표를. 정말 정치 탄압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정치 탄압하다가 실패한 정치 탄압이 되는 거죠. 가서 수사를 해서 결백이 밝혀진다면. 그러면 정치와 사법을 분리해서 사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처를 하다. 그 말을 해주고 싶죠. 한마디. 우선 억지수사를 하지 말아야죠.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의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발언이 이것이 어떻게 허위사실입니까? 본인이 느꼈는데요.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소환을 한다. 이런 억지수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우리 협치하자, 만나자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왜 안 만나겠습니까?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자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태풍이 또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를 받은 분들이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모로 또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정부 발목 잡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가지고 정부랑 강하게 싸우는 능력 있는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고 또 국힘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민생과 경제와 어떤 능력으로 이 전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게 부족하니 사정 전국으로 이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민생을 사이에 놓고 정말 큰 싸움, 제대로 된 큰 싸움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태풍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정치 본생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